트레이드 윈즈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북쪽의 해운사인 HMN이 12척의 네오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하여 한국 조선소들과 협상 중이라는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컨테이너선 사이즈는 13,000TEU급이고 금액은 14억 달러로 척당 1억 2,833만 달러이며 하나로 척당 약 1,412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대만 완화이사로부터 수주한 13,000TEU급은 1억 1,200만 달러였으며 일본 오엔이사로부터 수주한 13,000TEU급은 1억 7백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HMM이 발주하는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적게는 1,600만 달러 많게는 2,100만 달러의 성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물류망이 안정화돼 해운 시장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북적선사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 중소선사 지원을 늘려 이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용물류국장은 세계 주요 선사들이 대형 선박을 앞다퉈 발주하는 상황이라 기처지지 않게 하되 불황기에 대비하도록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발주량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13,000TEU급 선박으로 10여 척 정도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트레이드 윈드 뉴스에 따르면 12척을 발주한다고 하였으니 계획보다 2척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이 2,3년 후 미국 서한에서 빌린 선박을 돌려줘야 하고 미국 동안에서는 얼라이언스 선박을 HMM 선박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HMM 자사 선박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발주한 비용이 HMM 자부담과 더불어 해양지능공사의 지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구성이 되었었다면 이번에는 장면 실적이 좋은 HMM 자부담을 높이고 해양지능공사에서 나머지 비용을 보증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해양지능공사는 선사들의 선박돌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발주되는 선박을 사들여 합리적 비용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지능공사는 선박을 빌려주는 리스 기간이 끝나더라도 HMM이 선박을 매입할 의무를 지지 않는 운용 리스 방식으로 2025년까지 선박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MM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주력인 컨테이너 업황 부진이 2010년대 내내 계속되며 끝없는 침체에 늪에 빠져들었고 글로벌 경제성장 대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도 둔화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컨테이너 업황이 개선되면서 HMM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9,808억 원을 기록하며 숙자 전환으로 대성공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선이 부족한 현 시점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금융지원과 선박 위수로 HMM의 향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요. 한국의 조선 3사와 협상을 통해 어느 조선소로 몇 척의 컨테이너 선을 발주할지 알 수는 없지만 국적선사의 발주는 해운업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업으로서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해운사와 조선소 그리고 정부의 뒷받침까지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조선 해운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